동대문구가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.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 실시되는 평가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, 위험요인 사전 파악, 근로자의 부상, 질병 발생 가능성, 중대성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. 군은 현장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대신 맞춤형 위험요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사업장에서 직접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 보다 정확하고 유의미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자가 사업장에 방문해 지도 안내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